클리어 률은 0.76% 구요 신기록은 59초 817 인데 설마 60초는 아니지 오케이 야 망했다 익스 재미가 별로 없어요 슈퍼 익스포트 에 비해서 잠깐만 이거 설마 이거 아니지 아니구나 순간 또 미니게임 형식의 맵인가 했어요 아 여기가 아니네 앞으로 던지는 거였어 아 아니 결혼 안 했어요 뭐가 죄송합니까 아하 그렇지 이거지 아 이거는 파워를 튕겨서 다시 잡아야 되요 잠깐만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건 이제 더 이상 파워를 쓸 수 없는 거 아닌가 강현님 안녕하세요 야야 망했다 아이고 저거로 밟고 갔어야 되는데 아하 기회를 다시 줘 기회를 다시 줘 오케이 이게 문 들어가면 폭탄 터지는 시간이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아 늦었다 아 늦었다 아 안 늦었나 나이스 오케이 마지막까지 왔죠 아 스핀으로 뛰었어야 되네 야야야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폭탄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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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뚜껑을 다시 달라고 뚜껑 다시 안 주네 아하 못 올라가 오 올라가 지네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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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다시 올라가 그렇지 뭔데 여기서 버티다가 이렇게 가는 건가봐요 잠깐만 뭐가 나오겠지 요렇게 나이스 열쇠문은 뭐야 이거 열쇠문은 뭐야 이거 열쇠문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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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